미케넨 문명 우리가 흔히 그리스라고 일컫는 문명이 바로 이 미케넨 문명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을 그리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그리스라는 단어는 상당히 현대식 발음이고 또한 영어식 발음이죠 그리기 나중에 그리스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리스로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그리스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죠 뭐라고 불렀었죠 이 고대 그리스인들은요 자신들을 헬렌의 자손들이라 그래서 헬라세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헬라세인이라고 부르는 이 태도도요 언제 거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단절 그리스 역사 단절 이후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스 역사 단절 이전의 사람들은요 자신들을 뭐라고 불렀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다 조그만 나라들이거든요 도시국가 거의 부족연맹체에 가까운 나라들이었는데 이 부족연맹체들은요 각각 부르는 이름들이 다 달랐지만 많은 경우 어떻게 불렀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미케네라는 게 이 부족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국가 중에 하나 가장 강력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거 미케넨 문명이라고 하는데 이 미케넨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케넨 문명 역시도 왜 이 이름이 미케넨 문명이라고 불렀냐 그러면 가장 강력한 도시가 미케네고요 이 도시의 왕이 아가멤논입니다 그리고 아가멤논의 동생이 메넬라우스거든요 그런데 이 메넬라우스의 부인이 누구냐 그러면 헬레나예요 그런데 이 헬레나를 누가 훔쳐가요? 훔쳐간다는 말도 웃긴 것 같아요 물건도 아니고 아무튼 파리스가 데리고 가버리죠 그러니까 이 파리스는 어디 사람이에요? 트로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트로이에게 헬레나 찾으러 가는 전쟁이 바로 일리아스입니다 좀 웃기죠?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게 바로 이 미케넨 문명인데 이들은 아가멤논, 메넬라우스, 아킬레우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을 뭐라고 불렀냐 그러면요 헬라스인이라고도 안 부르고 자신들을 아카이오이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리아스, 천명인 선생님의 번역본 일리아스를 이렇게 보시면요 처음 시작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노래와 소설 여신이요 펠레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아카이오이족에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고통을 가져와줬으며 이렇게 하는데 이 아카이오이족을 자기들을 아카이오이족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그 문명, 미케네 문명의 가장 중심지가 바로 이 미케네라는 도시였고 그게 지금 보이시는 이 곳입니다 앞서 민호와 문명을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의 발견되는 어떠한 모티브들이 대부분 어떤 짐승이었어요? 소였다면 미케네문명은 조금 다릅니다 미케네문명은 소가 아니라요 이 문명은 사자문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미케넬 성터입니다 성터인데 들어가는 입구가 여기거든요 입구가 이쪽인데 여기가 뭐라고요? 라이온게이트 사자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보시면 이렇게 사자문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그 무늬죠 보시면 이런 식으로 대들보 같은 거 위에 있는 이게 지금 보시면 사자죠 사자문양이 여기 뿐만이고 여러 가지가 됩니다 이거 역시 누가 발굴을 했어요? 트로이를 발굴한 하인이 슐리만이 발굴했고요 지금 보시는 게 이게 발굴되고 있었던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자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미케네문명의 이 도시가 발굴됐을 때 도시 곳곳에서 무슨 메가론이라는 여기 메가론이 궁전이고요 그리고 기타 등등등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바로 보시는 여기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그레이브 써클 A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번역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원형 무덤인데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무덤군 그리고 A라고 합니다 원형 무덤군 A라고 하는데 그럼 A라는 말은 또 뭐가 있다는 말이겠어요? B가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B가 있는데 그건 성 밖에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조금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가 지금 보시는 지금 이겁니다 이렇게 원형 무덤군이 이렇게 발굴돼서 여기 보시면 이게 무덤입니다 무덤이 발굴되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크니까 당연히 중요한 사람이겠죠 이게 왕가의 무덤들입니다 왕들의 무덤이 여기에 묻혔었던 거예요 여기에 묻혔었는데 이게 지금 3D 맵핑으로 이렇게 보시자면 이게 방금 보셨던 크레타 도시고요 거기 도시 안에 원형 무덤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레이브 써클 A고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이거 모델입니다 이거 3D 모델이라서 진짜 나뉘예요 여기도 보시면 똑같이 원형 무덤이 있죠 이게 원형 무덤군 B입니다 A, B죠 그런데 B의 무덤이 여기까지 있다는 여기에 가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이 도시가 점점 커져서 여기까지 들어갔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십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보이시는 이러한 원형 무덤군 A와 B들이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A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여기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기가 구덩이가 엄청 크죠 그래서 이때는요 묻힐 때 한 명만 묻은 게 아니고 여러 명을 같이 묻습니다 여학은 그렇게 된 것이 지금 보시면 A 그리고 이게 B입니다 여기에서 특히 A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지금 보이시는 아이고 요거입니다 아가멤논의 황금 마스크라고 불리는 황금 마스크죠 황금으로 만든 마스크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름 그대로 근데 이름이 아가멤논이라고 붙였죠 왜 아가멤논이라고 붙여졌느냐 이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 아가멤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아가멤논의 가면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시면 황금 마스크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발굴이 되는데 재밌는 게 있죠? 생긴 게 다 달라요 생긴 게 다 다릅니다 독특하죠 이 사람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황금 마스크가 있는데 이 황금 마스크는 어디다가 쓰이는 마스크일까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귀랑 뭐는 다 돼 있는데 눈이 좀 독특하죠 눈이 눈이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눈이요? 눈이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독특합니다 일단 눈이 눈을 뜬 게 아니고 감은 겁니다 뭐냐 그러면 우리 저희 이집트 할 때 이집트 미라를 덮는 마스크가 하나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시신을 덮는 데드마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황금으로 만들었죠 여기는요 황금이 엄청 많습니다 황금이 엄청 많아서 이 미케네 문명을 황금 문명권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냐 그러면 이게 황금마스크죠 근데 얼굴에 황금마스크를 쓰면 수위도 있어야 되잖아요 수위까지도 황금으로 만드는 케이스가 있을 정도로 황금이 많았던 동네가 바로 이 미케네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거 황금마스크로 해서 데드마스크를 이렇게 뜬 건데 독특한 것들은 아시다 말씀드린 것처럼 눈의 모습이에요 눈이 좀 독특하죠 이게 지금 어떤 눈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이런 것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뭔데 이렇게 눈이 생겼을까요? 이거 눈을 감았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눈을 감은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독특한 게 뭐냐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비슷한 게 발굴이 되냐 그러면요 여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뭐예요? 해골인데 여기 뭐가 들어가 있죠 고둥 같은 거 요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덮어 놓습니다 이게 나중에 되면 로마까지도 가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서 발굴된 것이냐 그러면 성경에서는 예리고라고 예리코에서 기원된 7000년경에 발견된 그러니까 지금부터 9000년 전이죠 발견된 해골입니다 그 장래 풍습이 여기까지도 비슷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지만 그것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로 보건대 미케네뿐만이 아니고 크레타도 마찬가지지만 미케넨은 어디와 영향을 주고 받았다 라고 여겨질 수가 있냐 그러면 어디예요? 바로 동방이라는 곳과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같은 곳과 영향을 주고 받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여기에서 발견이 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바로 지금 이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도 오래됐으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요 칼날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단검날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었던 건데 청동검입니다 여기가 청동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지나면서 녹이 슬어서 지금 이 모양으로 된 겁니다 이렇게 잘 보이네요 황금 송잡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요 여기에 뭐가 그려져 있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게 뭔가 있어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 보면 이게 뭔가가 이건 새죠 새를 고양이가 잡아먹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런 풀들이 있는데 이 그림은요 이 그림은 정확하게 어디 가시면 또 보실 수가 있냐 그러면 이곳 이집트를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 가면 벽화에 보시면 이게 똑같죠 이거 뭐냐 파피루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집트 미술할 때 초창기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파피루스가 하이집트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그 모양이 똑같은 게 바로 이 파피루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도 고양이가 있죠 그리고 이거 좀 잘 안 보이니까요 이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이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새를 잡아먹고 있는 거 고양이가 있고 새를 잡아먹고 있고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이 되는 이러한 단검의 문양이 나타난 이유는 미케네 사람들이 이집트와 교류를 정말 많이 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군다나 미케네 사람들은 저쪽에서 뭘 했었냐 그러면요 돈 벌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용병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용병을 많이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문명들을 많이 배워와서 미케네로 전파했던 게 그 미케네의 용병들이었죠 그러면서 이집트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점차점차 강해지고 나중에는 결국 크레타 섬도 멸망시키는 게 바로 이 미케네 문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크레타 섬멸이 멸망하고 나서 이제 지중해의 패권은 이 미케네가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도 엄청 많이 벌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이 생겨요? 지금 보이시는? 이런 식으로 황금이 엄청 많습니다 황금이 엄청 많은데 지금 보시면 이거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다 뭘까요? 이렇게 약간 부채골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들은 다 뭘까요? 수위입니다 수위 수위가 이렇게 발굴됩니다 죽은 사람이 몸에 감싸는 이것조차도 황금으로 저렇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황금 술잔 리톤 술잔이라고 그러죠? 이거 술잔입니다 이쪽에 이쪽에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이 뒤에 이 구멍으로 이렇게 넣는 거 이거 황금 글라스나 이런 것들 황금 컵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한 이런 것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위입니다 이거는 사이즈가 좀 작아요 이게 어린 아이 어렸을 때 일찍 죽은 그런 유아의 수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목걸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황금으로 만들어져서 이 문명권은 황금 문명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가 발굴이 되냐 그러면 그 밑으로 쭉 그 도시 밑으로 성병 밑으로 쭉 가보시면 뭐죠? 아트레우스의 보물창고가 이렇게나 발견됩니다 아트레우스의 보물창고는 어디 있느냐 방금 보셨던 이게 써클 A 원형무동군 A 그리고 여기 도시 그리고 이쪽에 내려가면 원형무동군 B가 있어 그리고 쭉 내려가면 여기에 이게 있는데 이게 아트레우스의 보물창고입니다 근데 이 아트레우스의 보물창고라는 이름의 아트레우스가 누구냐 그러면 아가멤논의 아버지죠 아트레우스 가문이 그 그리트로마 신화에 보면 저주받은 가문이에요 그래서 아주 유명합니다 아트레우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가멤논 그리고 메넬라우스 아가멤논의 부인인 클리타이메스트라 그리고 이 부인이 아가멤논도 죽이고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아무튼 저주받은 가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엄청 유명해서 이 무덤은 아트레우스의 보물창고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실제로는 보물창고가 아니고 뭐냐 그러면 무덤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다 도굴돼서 텅텅 빈 것이 있는데 근데 여기 이 구조도 있죠 이 구조도가 의외로 어디에서 발군되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오히려 이와 비슷한 형식의 건축물들은요 여기 가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왕궁이에요 어디에 왕궁이죠 우가릿의 왕궁의 입구죠 상당히 비슷하죠 이 우가릿은 타이트 제국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집트에도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그리스 특히나 미케네와 이런 곳과도 상당히 많이 거래를 하고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향권이 바로 이 우가릿과 미케네가 상당히 비슷한 그 건축물의 영향권이 이렇게 있는데 이 우가릿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가릿 지금의 시리아 그러니까 여기가 지중해죠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시리아 바로 옆에 붙어있는 게 바로 끝머리에 붙어있는 게 바로 이 우가릿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치나 이런 것들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지중해와 교류를 당연히 많이 했겠죠 그래서 우가릿의 영향이 미케네에서도 발견이 되는 것이고 미케네의 영향이 역시 마찬가지로 우가릿에서도 발견됩니다 그래서 미케네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조각상리나 이런 것도요 여기 보시면 이거 우가릿에서 발견된 어떠한 조각들입니다 이러한 조각들인데 지금 이거 뭐하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우가릿에서 발견된 건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다가 여기 일단 이렇게 볼링핀 같은 모자도 좀 옛날 이집트와도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뭘 들고 있느냐 그러면 몽둥이를 들고 있는 겁니다 몽둥이 뭐랑 비슷하죠 어떤 이 형태 뭐랑 상당히 비슷했죠 어디서 봤던 거랑 상당히 비슷했죠 어디죠 이집트 나르메로왕의 팔레트 모자도 비슷하죠 왕관도 비슷했고 몽둥이 뭐였죠 메이스 돌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거 들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비슷합니다 여기다가 하이집트의 얼굴 사람의 얼굴만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영향이 진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왓다리갓다리 많이 영향을 주고 받기도 하죠 그리고 이집트에서는요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기다가 이걸 딱 해놓으면 이게 뭐가 될까요 삼지창 여기다가 손에 넣으면 이게 포세돈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삼지창이 아니라 바이던트라 그러죠 이걸 트라이던트 세 개 있어서 트라이던트 두 개 있는 걸 바이던트라 그러는데 바이던트를 두고 있으면 이건 누가 될까요 하데스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된 거 번개를 들고 있으면 이거 뭐가 돼요 제우스가 됩니다 이 도상이요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우가리새에서는 뭘 상징하는 것이냐 바알입니다 바알 바알신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신의 조각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놓는 거에 말하다가 다릅니다 이건 누군지 몰라요 이게 다 고대 근동과 메소포타메아와 이집트까지 합쳐서요 그리고 또한 여기 그리스 초기 문명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거의 같은 문명권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서로 영향을 많이 주고받아서 교류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역사에도 많이 남아있고 기록에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명이 한방에 싸그리 없어지는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 네 정확하진 않지만 기원전 12세기경부터 10세기경 사이에 나타나게 되는 이민족들의 침입입니다 그리고 이 이민족들의 침입 중에 가장 이 그리스 쪽으로 간 이민족들의 이름을 도리아인들이라고 해서 이 도리아인의 침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이건 도리아는 그 부족 중에 하나이고 부족 중에 하나이고 나머지 다른 부족들도 많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가서 다 부숴놔요 특히나 흑해 연안에 있는 흑해 여기 좀 잠깐 보이지만 여기 무슨 바다죠? 여기? 이 바다 살짝 보이는데 여기 지리를 잘 아시거나 이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은 이것도 아실텐데 이게 카스피에입니다 카스피에와 흑해 연안에 살던 사람들 어떤 부족이다라고 말하기엔 참 애매하죠 그 사람들이 흑해를 건너서 이렇게 샥 오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이 지역들을 다 공격해요 방금 보셨던 여기도 어디 있었어요? 우가리도 있었고 기타 등등 이런 나라들을 싹가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에 이 사람들 이렇게 쳐들어온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옛날에는 헤라클레스 가문의 귀환 그리고 도리아인들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바다민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문화적 단절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곰브리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크레타섬 지금 방금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크레타섬과 미케넨 문명이죠 그러한 지배했던 종족이 누구이며 그리스 본더 특히 미케넨 미술이 어디에서 이식됐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후에 이러한 사람들이 어디서 이식되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없지만 나중에 되면 이게 밝혀집니다 이 곰브리치가 에나 사람이기도 하고 유럽 사람이고 영국 사람이라서 이러한 미술이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다고 썼지만 다 알죠 고대 근대국에서 온 겁니다 그런 미술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기원전 12세기에 무척 파괴적인 역사 단절이 있었죠 오늘날 이 사건을 소위 돌이 쓰이는 침입이라고 부르는데 고대에는 헤라클레스 가문의 귀환이라고 불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바다민족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기원전 12세기경 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방에 오는 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세기에서 대략 11세기경에 이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싹 다 문명을 없애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약 400년에서 500년간에 그리스 문명에는 암흑기가 오게 됩니다 이때는요 글도 사라집니다 글자도 사라져요 그래서 크레타섬에서 쓰던 글자도 사라지고요 미켄의 문명에서 쓰던 글자도 사라집니다 크레타섬에서 쓰던 글자를 현대에 와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선형문자 A라고 부르고요 이것은 선형문자 B라고 부릅니다 미켄에서 쓰던 글자는 근데 이 중에서 미켄에서 쓰던 선형문자 B만 해독이 됐고요 선형문자 A는 아직도 해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독이 되면 여기에 이야기도 다 알 수가 있을 텐데 어쨌든 선형문자 B가 해독이 되면서 지금은 이때의 역사와 기록들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곰브리치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걸 몰랐었습니다 혹은 알았더라도 부정했던 것들도 많이 있고요 야근 그렇게 되면서 이 이야기들이 싹 다 잊혀져서 이 이전의 이야기들은 어떻게만 받아들여져요 글자가 없으니까 기록을 못 하죠 그래서 이 이후의 시대에게 구전으로만 전승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신화로 이야기로써 전승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글자가 그리스 알파벳이죠 그리스 알파벳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기록에 남기게 되는 것이고 그때가 바로 호메로스의 시기였던 것이죠 그 그리스 알파벳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페니키아 지역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오리엔트화 페니키아는 동쪽이니까 오리엔트화 시기에 오게 되면서 그리스 문명이 꼽히기 시작했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틴 버넬이 이야기를 하듯이 예전에는 도리스인이라고 불렀고 헤라클레스 가문의 귀환이라고 불렸던 것이 이제 이제는 그걸로 불리게 됩니다 바다민족으로 불리게 되는 단절이 있었고 존 그리피스 패덜리도 뭐라고 하느냐 미켄의 궁전이 파괴되면서 궁전들을 구심점으로 사는 기존의 사회체제도 함께 완전히 무너지게 됐다 왕들과 하급자들 서기들 그리고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까지도 모두 사라지게 되었고 이뿐만 아니라 석궁 기술과 잘라 다듬은 석재를 이용하는 건축기술 벽화제작기술 상화기금속을 다루는 기술 등을 이용한 조각술까지 예 끌인데 저거 끌을 이용한 조각술까지도 상실되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청동기 시대에 그리스인들이 쌓은 모든 세련된 업적들이 소실되게 됩니다 예 아무래도 이민족들이 쳐들어와서 피난을 가야 되니까 피난 가는데 무슨 뭐 조각상이니 뭐니 이런거 안 가져가잖아요 먹고 살 것들만 가지고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피난은 어디로 가요? 산속으로 들어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저것들이 발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흑기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유적이 어디냐 그러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카르피라고 되어있죠 민호안 유적지 민호안 유적지를 이렇게 카르피 민호안 유적지가 가장 대표적인 곳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무슨 유적지냐 그냥 돌덩이 밖에 없는데 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원래는 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요게 그때 당시 피난 간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던 집터들입니다 여기서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데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발견된 그 수준이 아주 활약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피난을 갔죠 피난을 갔습니다 쳐들어와서 피난을 갔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데 가서 피난 가서 살아요 막 숨어서 삽니다 사는데 삶이 어떻게 했어요? 삶이 척박하죠 그러니까 이런 삶이 척박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더 뭘 믿어요? 종교를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요 사람들이 신앙의 힘을 빌어서 아무튼 종교적 미술품들이 많이 이곳에서 발굴이 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요러한 요소들이죠 지금 보시면 요게 카르피에서 발견된 여신상입니다 근데 이게 뭐랑 비슷하죠? 요거랑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기원전 1600년경 그리고 1000년경이죠 이게 지금 피난간 상태에서 만든 겁니다 보시면 여기에서 요렇게 발전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졌죠 아주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카르피에 가보시면요 이런 것처럼 엄청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요런 거는 또 어디서 봤던 거랑 비슷하죠 자탈휘그 거기서 봤던 그 집안에 있었던 조각이랑도 좀 비슷하네 여하관 이런 것들이 발굴되는데 어떻게 보이죠? 아주 단순하고 어떻게 본다면 퇴보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조각상들이 여기에서 발견되는 이유는 당연하게 피난간 사람들이 그곳에서 재료된 뭔가를 하기가 힘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퇴보됐다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걸 퇴보됐다라고도 말을 하지만 재미있지 않습니까 조각?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요런 거 하나 있었으면 집에 갖다 놓으면 참 좋겠다 키치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참 저는 좋아하는데 미술사에서는 이런 것들을 보통 퇴보했다라고 읽혔죠 어떤 미술이 더 발전했다 퇴보했다 말하는 것이 상당히 제국주의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부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암흑기에 있었던 예술품 그리스 역사에서 암흑기에 있었던 예술품들은요 여기에 도망갔던 사람들이 만드는 그러한 피난민의 예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각국에 여기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리스는요 산맥이 많아요 산들이 엄청 많아요 산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 어디 살아요? 여기 해안가에 삽니다 해안가 같은 데 살았었는데 해안가에 마을을 들고 살았는데 뭐가 쳐돌았다고요? 바다 민족들이 쳐돌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도망가요? 도망갑니다 산에 도망갑니다 여기 살고 여기 살고 그렇게 됩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단절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다른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도시국가가 다른 도시국가 아테네가 되기도 하고 여기는 아테네겠죠 아테네가 되기도 하고 스파르타 산속에 있는 스파르타가 되기도 하고 기타 등등 다른 나라가 돼버리는 게 그리스의 도시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국가들의 아주 오래된 유적들이나 보면은요 이렇게 도망간 피난민들의 예술품이나 피난민들의 어떤 생활상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 곳 중에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여기입니다 멀리도 갔죠 멀리도 이 레프칸디라는 이 도시에서 발굴이 되는데 그게 지금 보시면 여기 레프칸디라는 도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여기죠 지금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항공사지입니다 여기 집터가 발굴이 되는데 이런 것은 헤룬이라 그래 가지고 히에룬? 히어로 거기에서 히어로의 룸이라 그래 가지고 히에룬이라고 되는데 헤룬이라고도 읽고 그렇습니다 그게 발굴이 됩니다 여기에서 발굴이 되는데 지금 보면 이거를 다시 복원한 상상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붕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뭔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 그러면 무덤입니다 복원해 보면 길이가 이 길이가 거의 50m에 달하고요 그리고 높이가 한 10m에 달합니다 이때쯤 되면 엄청나게 발전이 된 거예요 엄청나게 발전된 상태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헤룬에서 보시면 여기 가운데에 뭐가 두 개가 구덩이가 발굴이 됩니다 이 구덩이가 뭐냐 무덤이죠 즉 여기는요 무덤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프칸디 여기가 레프칸디인데 여기서 발굴이 된 이 무덤을 보시면 이렇게 단면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뭐가 있어요 설명드리겠고요 이쪽 사람이 묻혀져 있는 것을 보시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고 옆에 뭔가가 붙여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칼도 있고요 여기도 칼이 있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때 당시의 것들을 잘 보려면요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러한 문학 작품들을 좀 보셔야지 이게 조금 더 이해가 좀 좋은데 보시면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뭐가 돼 있죠 여기가 당연히 다리죠 다리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보면 이런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다른 것도 발굴이 됩니다 근데 요거 여기가 뭐죠 가슴 부분이죠 가슴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요것도 있습니다 요거 뭐냐 그러면 턱뼈 아니고요 요거 두 개와 요거는 다 황금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쪽에는 뭐가 있는데 이게 위에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 뭐처럼 보이세요 항아리입니다 항아리 청동항아리가 발견됩니다 지금 보면 요 모습 있죠 여기 항아리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항아리가 발굴이 됐는데 청동항아리가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이거를 복원해서 이렇게 자세히 해 봤더니 여기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뭔가 막 새겨져 있어요 여기 막 새겨져 있습니다 당연히 옆면에도 새겨져 있겠죠 아주 화려하게 이렇게 청동항아리의 무늬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옆면에도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무늬가 새겨져 있는 것을 자세히 보면은요 뭔가 독특합니다 한편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라마스 같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뭐 같아요? 이집트의 스핑크스 같기도 하죠 이게 정확히는 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라마스 혹은 스핑크스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게 그리스 건너오면서 앞서졌을 것이라고 보는데 아무튼 그런 것이 발굴이 됩니다 근데 이게 청동항아리죠 그러면 이 청동항아리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옆에는 사람이 눕혀져 있었죠 사람이 이렇게 사람 뼈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옆에 청동항아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청동항아리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걸 맞추시는 분은 정말 대단히 눈솔매가 좋으신 거고요 상당히 추론 능력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문양들이 왔다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문양들이 많이 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우리가 본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무덤이 하나 발견됐죠 어디냐? 우루 지역의 무덤이 발굴됐어요 푸아비 왕비의 무덤 기억하십니까? 그거를 발굴을 했을 때 그레이스테스 피트라고 하는 무덤이 발굴됐죠 거기 뭐가 있었어요? 훈장이 돼 있었어요 지금 보면 여기는 뭐가 있었냐 그러면요 이 항아리에는요 뼈가 있었습니다 유골이 있었어요 불 태워서 화장을 한 나머지 유골이 있었고 그 옆에 사람 뼈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는 화장된 사람 뼈가 있었고 여기에 온전히 남아있는 사람 뼈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같이 묻힌 거예요 멀리미아는 것이 나오면 이쪽은요 여성이고요 이게 뼈만 봐도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뼈에 보면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죠 해모글로빈의 뭔가를 보면서 남자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남자입니다 지금 보면 남자는요 죽었어요 죽었고 화장을 했고요 이 남자에 따라서 여자도 같이 묻힌 겁니다 이 여성은 아마도 부인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떤 글을 보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거에 관련된 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레프간디에 관련된 책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 역시 외국 걸 볼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쪽에서 보면 어떤 곳에는 이 여성이 자살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또 어떤 곳에선 이 여성이 순장이 됐다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근데 옥스포드에서는 옥스포드가 아마 맞을 것이라고 보는데 옥스포드에서는 그 여성이 순장됐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보셨던 가슴이 동그란 것들 있죠 이게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되는 게 여성이 가슴을 이렇게 감싸는 것과 이게 목걸이처럼 이렇게 펜던트 목걸이처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이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말뼈다구도 있었죠 이 말뼈다구가 뭐냐 그러면 지금 보시면 네 마리의 말이 같이 순장이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 나옵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보면 장례 장면이 나옵니다 두 명의 장례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한 명은 누구냐 그러면 헥토르고요 한 명은 누구냐 그러면 파트로클레스입니다 헥토르의 장례는요 제대로 치우지 않고 파트로클레스 장례가 아킬레우스의 친구였죠 이게 동성애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많이 하는데 아킬레우스의 친구였던 파트로클레스가 죽으니 그 파트로클레스의 장례에서 아주 성대하게 치러지는데 이 파트로클레스 장례를 묘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잠깐 갖고 왔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귀한 아킬레우스는 스페르케이오스 강에 바치려고 길게 길렀던 자신의 금발을 자릅니다 머리카락을 잘라서 이 파트로클레스 손에 이렇게 놓아줍니다 이게 장례의 풍습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머리털을 사랑하는 전우의 손에 놓아주었고 그들은 사방 백보에 장작 더미를 만들고 장작을 엄청 쌓아놨다는 것이죠 장작 더미 꼭대기에 비통한 마음으로 시신을 올려놓게 됩니다 그들은 장작 더미 앞에서 수많은 힘센 작은 가축들과 걸음이 느리고 뿔이 구부러진 황수들의 껍질을 벗기고 손질했습니다 그러자 그 전부에서 기상이 늠름한 아킬레우스가 기름 조각을 떼어내 그것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시신을 감싸고 그 주위를 가죽이 벗긴 짐승들로 쌓아 올리게 됩니다 그는 크게 신음하면 목이 우뚝한 말 네 마리를 장작 더미 위에서 장작 더미 위에서 말 네 마리의 목을 그대로 치는 겁니다 목을 치면서 죽여서 거기에 같이 묻히게끔 하는게 이 일리아스의 대목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트로이아인들의 고귀한 자제 거기다가 플러스로 뭘 하냐 그러면 거기다가 트로이 트로이랑 싸웠으니까요 트로이아인들의 고귀한 자제 열두 명을 청동으로 죽이고 청동으로 죽이고 났다라는 말이 청동 칼입니다 칼로 죽이고 나서 불에 무자비한 힘을 불어넣어서 그 모든 것을 집어섬기게 했다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 나오는 장래의 모습이 그대로 발교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메로스의 기록에 따른 것들 기반으로 저게 장래에서 순장이 됐을 것이다 라고 지금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것과 함께 이 레프간디에서는 또 뭐가 발견이 되냐 그러면 이런 것들도 발견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거 뭐처럼 보이시죠 켄타우루스 켄타우루스인데 이것도 참 독특해요 여기 보시면 눈도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눈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눈이 뚫려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방금 보셨던 예루고에서 이렇게 온 것이다라고 여기 조각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목걸이도 펜던트도 이렇게 목걸이도 발견이 되는데 이것도 보시면 제목이 뭐예요 이시스와 호루스죠 이시스는 뭐예요 이집트의 신 여신이고 호루스는 이시스와 오시리스의 아들이죠 그래서 어린 호루스와 이시스의 조각상들 조각으로 해서 이렇게 목걸이를 만드는 것들도 같이 발굴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부장품으로 발굴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다 레프간디나 이렇게 난민으로 피난간 사람들은 어디서 많이 배워와요 오리엔트 지역에서 많이 배우면서 그리스 문화를 만들게 되었다 라고 추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발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항아리도 이렇게 발굴이 되는데 항아리가 상당히 단순하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다 이렇게 아주 단순한 무늬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기아학적인 무늬죠 동그라미 기아학적인 무늬니까 기아학 스타일인데 무슨 기아학이냐 프로토 초기 기아학 스타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문명들이 이 시기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던 히어룬 헤룬 이 건축 양식도 나중에 되면 뭐가 되느냐 그리스의 초기 신전 양식으로 발전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게 지금 보면 레프간디가 바로 이 시기였죠 이 시기 기원전 951년에서 한 100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고 이 시기를 일컬어 프로토 기아학 스타일 시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암흑기 시대의 그리스 미술들이다 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무슨 미술이요 피난민의 미술 그리고 이 피난민의 미술들이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십스와 호루스의 조각상이라든가 혹은 방금 보셨던 것처럼 켄타호루스의 얼굴에 있는 눈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봐요 동방 즉 오리엔트 지역에서 배어오면서 점차점차 만들어지는 시기를 동방화 시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암흑기 시대의 그리스 미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주는요 동방화 시기 그리고 그 이후에 쭉 이어지는 암흑기 이후의 그리스를 쭉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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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